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쇄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시간 부활 생명을 누리는 산소망의 삶 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16주차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목사리께서 소론에 말씀해 주신 대로 부활절은 기독교 절기 중에 성탄절과 함께 양대축을 이루고 있고요. 또 십자가 대속과 함께 바로 이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생명 그 자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 사실은 충내낼 수 없는 유일성입니다. 구속사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성탄절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재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었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이게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야기했던 건데요. 왜냐하면 구차하게 선명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논쟁거리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설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절설, 도난설, 환상설, 무덤 오인설, 매장 부인설, 조작설, 동산지기설 등등등 이러한 부활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여러 가지 논쟁거리들을 만들고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 이것을 오히려 확인시켜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부신하는 사고는 사실 부신자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자들 역시 계속해서 이 부분에 꾸준히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으나 그의 가르침은 영원히 살아있다. 이것도 이제 아멘 자체만 아멘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으나 그의 가르침은 영원히 살아있다. 종교 창시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인간적인 접근을 해서 너무도 우리가 좋아하는 이성 상식을 만족시키는 멘트죠. 세상 종교들은 방향도 비슷하고 방법도 굉장히 유사할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 땅의 어떤 종교도 여러분 신이 인간이 됐다. 또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신이 됐으면 죽어줬다. 그리고 그 신이 다시 살아났다. 이런 종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신하 석과 공자, 호화 차례나 무덤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만이 없죠. 빈 무덤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진실성은요. 2000년 동안 공산주의가 치고 들어오고 많은 이론이 치고 들어오고 많은 공격과 의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기념되고 있습니다. 아닌 건요 여러분 진실은 밝혀지고요. 2000년 동안 지속되는 이론은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활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은 이 사도 베드로가 루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곳곳으로 흩어진, 나그네처럼 흩어진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겁니다.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핍박받고 있지만 이 모든 환란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고 또 지금 없어도 앞으로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그런 문제를 만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부활의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 부활의 산소망을 붙잡고 영적인 영향력을 입혀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산소망의 근거입니다. 오늘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냥 힘내자 조금만 견디자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사단의 건설에 잡히면서 영원한 멸망길을 가게 됩니다. 그 결과로 12가지 영적 문제 속에 우리를 만질 소망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범대한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 가지 소망을 얘기해도 그 세상의 이론과 소망으로는 죄와 저주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극율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대석이고 부하 사건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첫사람 아담 이래로 인류가 절대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난제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단번에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라면 그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라면 우리가 최초로 그리고 가장 최고로 그리고 최후까지 전해야 되는 이런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신학자 교회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저는 늘 제가 메시지를 할 때 특히 새가족이나 신앙의 기초를 다지신 분들한테 메시지할 때 영적 공식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이 십자가 사건은 죄 문제 해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영생 문제 해결 동전의 양면처럼 십자가 없는 부활 부활 없는 십자가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 이미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되었고 그대로 성취됐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미 이 부활 사건은요 창세기 3장 15절을 시작으로 해서 수천 년 동안 구약에 끊임없이 예언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 그들의 사역이 전부 오실 메시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바로 이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셨고요 성경대로 사섰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무리하신 겁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는 늘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부활이란 단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겨났고 반면에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단어 죽음의 권세를 무기력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주어진 구원의 축복 이제는 참 자유함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 생명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이 나중에 죽어서 완전한 부활체로 이제 주인과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 마지막 완전한 부활체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요 그 부활을 체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새 생명을 선물로 받았고 그 결과 산 소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불쌍한 자도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부활 야 이게 정말 믿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론적으로 학습적으로 이거를 막 이해하겠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 믿어지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된 것 자체가 전적인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본문 6절에 보면 부활생명 산 소망을 누리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당신이 구원받는 거로만 끝나는 차원이 아니라 근심 오죠. 살아있다는 증거로 우리는 아마 관속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문제에 직면할 겁니다. 그런데 그 근심은요 영원한 미래에 빗대어 보면은 그 근심도 잠깐이고 이 또한 지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선호적인 것에 매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이 부활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자 찬송가 488장을 작사했던 에드워드 모우투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예 굳건한 반석 대신에 예수 그리스로 고백한 것처럼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세상에 주는 소망들 많죠 여러분 돈 얘기 건강 얘기 누구 잘 된 얘기 뭐 여러가지 우리 잘 되는 얘기들 소망하는 것들 좋죠. 그런데 이 소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요거 만족되면 또 욕심이 나요. 또 다른 것도 바르고 있습니다. 그토록 좋았는데 더 좋은 거 계속 나옵니다. 세상 소망은요 급전 직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나한테 즐거움을 줘야 되는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급전 직하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전개될 때 우리가 이 단어쓰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소망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면 이것이 이제 실망과 좌절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산 소망은 너무도 그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이 생명력은요 확산되어지고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하시고요. 여러분 오늘보다 우리는 내일 주시는 그 응답들을 바라보면서 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주는 참 기쁨 참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부활의 주님과 24시에 함께하는 산 소망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산 소망의 전파자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자의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뭐보다? 금보다 더 귀하다. 즉 순군처럼 오히려 이 시련의 연단을 통해서 금의 불순물이 쫙 빠지듯이 오히려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불신앙의 불순물이 빠지더라는 거죠. 오히려 시험을 이기고 더 큰 영적 성장을 이뤄낸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고꾸라지고 자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문제를 던져놨더니 그 문제로 해서 더 정금같이 나오고 더 영적인 성장을 이루니 결코 그 문제 갖고는 똑같은 문제 갖고는 건드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종교를 얻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응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에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는 부활의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장차 영광스럽게 완성돼 마지막 그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참고로 고린도구서 5장 15절 5장 15절 말씀 묵상하면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것은 이제는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분을 위해서 산의 삶으로 이것이 바로 산소망의 전파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더서 3장 15절 말씀은 어제 다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저는 평상시에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최애의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너희 마음에 그리소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데 우리 얼굴에 힘이 넘쳐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정확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확립되어지고 증인으로 쓰는 겁니다. 나만의 증인 문서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신 원리가 우리가 만든 달합방에서 만든 사모늘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치유되고 기사를 행하시면서 바로 오늘의 말씀을 보여주셨고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 신이 뭐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기도의 삶을 신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의 기도. 그러면서 보내사 전도도 하면서 오늘의 전도를 통해서 현장화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신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전의 말씀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안해하고 막 떠는 제자들에게 참 기쁨과 평강을 회복시켜 주신 후에 이제 미션을 주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를 보내노라 이는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려는 것 뿔뿔이 흩어졌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비겁하게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고 순교자의 바늘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도바울 역시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그냥 바로 대면하고 나니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완전히 삶이 바뀐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현장에서 증거했던 모든 메시지들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제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생명 살리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다시 한번 제가 이 부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때 여러분 우리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푸신자도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 다 부활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 천국 부활 그런데 부신자는 심판의 부활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국 부활 생명 부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기 전에 육신이 살아있을 때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시급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산소망을 사실적으로도 먼저 누리시고 또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체험을 통해서 산소망의 전파자 정말 70인 제자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결론으로 영성 신학자 유진 피터슨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탄절은 그나마 살아있으나 부활절은 흥미를 일으키는 부분에서조차 실패하고 말았다. 부활절은 완전히 죽어버렸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입으로는 예수 부활 얘기합니다. 어제도 얼마나 여러분 삶은 계란 많이 먹겠습니까 지나주도 고난주간을 이렇게 지내면서 보면 고난주간에는 굉장히 좀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뭐 금식도 하시고 미디어 금식도 하면서 이미 끝났습니다. 그것은 뭐 십자가 묵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굉장히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묵상을 하는데 정작 부활은 또 약해요. 그것을 내 삶 속으로 끌고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부활신앙이 생활화되지 못했다. 굉장히 저는 또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도 정확히 알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올바른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 여러분 이 부활의 권능을 누리지 못하는 거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명력 있고 역동성 있고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 당연하면서 무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사건이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사건으로 끝나버리고 그냥 성경에 한 줄 기록된 말씀이라면 이 시대를 사는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겠죠. 예수 부활, 내 부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거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부활의 축복 속에 날마다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나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나의 상처, 나의 무능을 오늘 부활의 권능으로 여러분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이 부활주일이다. 그렇죠. 예, 51조 강단 말씀을 붙잡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삼혼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의 감격을 다시 예배의 축복 속에 누리고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없고 전혀 내 삶은 변화될 의지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늘 지루하고 답답하고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다면 결국 우리의 미션은요 부활 신앙의 부활이 필요한 거죠. 부활 신앙의 부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우리 자체가 스스로 그걸 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함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참고로 독일의 신학자 에릭 사워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두 개의 부활자 사이에 살아간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또 하나는 나의 부활이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그럼 이제는 우리는 나의 부활 마지막 때 완전한 부활체로 영원한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나의 부활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 그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완전한 부활체로 변화될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또 오늘이라는 이 나라에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여러분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부활의 산소망을 이 땅에서 먼저 마음껏 누리시고 또 전파하심으로 이렇게 해서 나중 영광을 누리는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